어떻게 오질하나 혹시 내 관심이 시든건 아니지? 이제야 관심을 갖는구나 내가 맞춰야지만 관심을 가지는 거였어 앞으로 더 맞춰줄게 아... 안 맞아 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아 오늘 할 게임은 또... 이번에 새로운 살인마가 나타났대 내가 해볼 건 아니고 언젠간 만나겠지? 235 0 포인트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상하다 나 겁나 열심히 하는데 나 진짜 패자가 아니란 말이야 억울해 처음에 이제 조심하기로 했어 처음에 내가 잘 죽으니까 여기를 얻어왔거든 어? 밑에 뭐가 있다 데미지 주는 덫 같은 게 있나봐 어? 끌 수도 있네? 우와 가야지 저렇게 대놓고 살린다고? 우와 오오 우와 개 잘한다 저 친구 나도 살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겠네? 나는 그럼 이거나 하고 있을 거야 난 그럼 뭐 한 거야? 조금 남았어 조금 오 야 미친 바로 앞인데? 여기 뒤에 있다 와 와 이거 에임 왜 이렇게 안 맞아? 아 봤구나 아이고 아 난 그냥 지나칠 줄 알았어 가만히 있으면 아 안 들키겠구나 했는데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다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저 친구 우리 애들도 참 잘하고 나만 잘하면 되고 이제 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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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오케이 나이스 여기도 열어줘야겠다 도망칠 수 있게 금방 어차피 있어 2번 있어 2번 있어 어 갇혀? 아 이거 세 명 세 명 저거라서 갇히는구나 와 나 멍청했어 열어놓고 열어놓고 져? 이걸 져? 와 나 어.. 내 트롤로 졌네? 아니.. 요즘 피지컬 게임에서 내가 피지컬로 뭐를 하는게 공포 게임에서 귀신 맞다뜨릴 때보다 더 무서워 내 피지컬이 더 무서워 아.. 이 맵은.. 아.. 이 맵도 싫어하는데.. 그래도 이제 어떻게.. 벌써 죽.. 에바야.. ... ... ... ... 알아서 살고 또 죽었어? 아이고.. 왜 살리냐고? 와 알아놈 심하네 좀 안살려줘야지 뭐 안녕 자리꼬 넌 욕했으니까 안 살려주는 거야 이 새끼야 누가 욕하래? 근데 애들이 안 오는데? 왜 그러는 거야? 어떡해 오질 않아 혹시 내 관심이 시든 건 아니지? 이제야 관심을 갖는구나 내가 맞춰야지만 관심을 가지는 거였어 앞으로 더 맞춰줄게 아 안 맞아 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아 너 이 자식 날 살려주려는 거냐? 나는 너를 그렇게 버렸는데 넌 날 살려주려는 거냐? 이 자식 이 자식 미안하다 내가 내가 생각이 너무 어린다 나이 같았어 미안해 빨리 돌려야 돼 애들아 빨리 와봐 아 안돼 애들아 빨리 하나를 돌려 이 시간에 하나를 돌려 돌리는 게 더 빠를 텐데 그래 얘 다 돌렸다 이제 나 살리러 와 나 살리러 와 나 살리러 와 야 나 나 나 일단 돌리고 일단 돌리고 살릴 거지? 돌리고 살리는 거지? 살리러 오는 거지? 얘들아? 아 아 아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아 나쁜 새끼들 아 아 아 크래시 생겼어 심지어 아 아 아 내가 저거라고? 오랜만에 한번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좋지 뭐 봐주세요 왜 안 돌려? 아 아이 헬로 에헤헤헤헤헤헤헤 어디서 깝쳐 나이도가 쉬워져서 다행이지 어 한 명씩 골고루 쓰러뜨리고 있어요 와이용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? 내가 너 살려준다 나 생각보다 잘하는 듯? 나 생각보다 잘하는 듯? 나 맘에 아 가..자아 지옥으로 아 아 한 명 갖고 나 설레 처음으로 이렇게 죽여봤거든 나 설렌다 얘들아 얘들아 이건 너무하지 않으니 어디 있니 얘들아 안 보여 이제 어디 있어 얘들아 나랑 같이 놀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운 탓인가 아이 헬로 어디 갈 거야 에쓰 한 명 후한 더 데리고 가자 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야 그 전보다 많이 늘었어 이기지는 못하는데 그 전보다 많이 늘었어 이기지는 못하는데 자ysł 더 한 번 해보거라 ... ... 및 ... ... ... .. ... 이거 팀워크 잘 됐다 어디서 내가 아까 전에 여기를 봤는데 이 멍청아 나 지금 겁나 잘하고 있어 일단은 놔둬야 되겠다 어차피 어그로 끌려고 하는게 맞기 때문에 인간에서 돌리는 구나 너네들 왜 이렇게 긴장했어 얘들아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야지 잘 돌리지 천천히 돌리라고 했잖아 천천히 그치 퐁 아하하하하 여기다 놔두고 그냥 쟤를 잡으러 가자 그러면 되겠네 됐어 야 이거 설마 이기냐 나는 여기서 놀아도 상관없는데 너는 괜찮을까 난 여기서 살아도 상관없는데 너는 괜찮을까 완벽한 마무리 난 니가 참 좋은데 야야야 난 니가 참 좋은데 와 미쳤다 오 쉬웠어 이번 판은 애들이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아 좀 재밌었다 이게 살인마 하는 맛이구나 하지만 점수는 180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